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다다리오에서 나왔어요. 2021년 울트라 초 대박 할인 패키지로 나왔습니다. 여기 다다리오에서 나오는 베스트셀러만 모아서 패키지로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뒤에 XL모델하고요. 그리고 NYXL모델 있죠. 이것도 새로 나온 다음에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에요. 지금도 받고 있고 얘는 뉴욕 독점 생산으로 제작이 되고요. 하이카본 스틸 에로 방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중음웨어 때가 굉장히 잘 뻗어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스트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두 개를 해서 지금 13,800원의 패키지로 나왔어요. 네, 지금도 할인이 돼서 13,8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 할인된 제품을 사더라도 18,000원 정도? 비싸면 2만원 넘게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패키지로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13,800원이라는 가격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죠. 얘는 니켈 와운드 스트링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대비 굉장히 튜닝의 안정성이 뛰어난 모델들로 두 개로 묶었습니다. 이거는 하나, 그냥 줄 하나만 사도 13,000원, 16,000원 막 이러는데 두 개의 13,800원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네, 반의 구성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스트링 뜯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다리오 울트라 패키지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